아, 자격증. 시작하자. 주경야독. 주경야독. 기능사도. 주경야독. 기사도. 주경야독. 기능장도. 주경야독. 기술사도. 주경야독. 자격증, 주경야독으로 끝내자. 아, 꺄어. 이게 뭐라고? 아, 꺄어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는 전기기능사 과목을 강의하게 된 최기호라고 합니다. 전기기능사 과목은요. 세 과목이 있습니다. 전기이론, 전기기기, 전기설비. 이와 같이 세 과목이 있는데 각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돼요. 그러니까 전기기능사 60문제 중에서 36개가 60점이 됩니다. 그러니까 36개 이상을 맞으면 1차 시험, 필기시험에 합격이 되시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먼저 전기이론 과목. 이 과목부터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4페이지를 보시면 최일장. 칭류해로. 이와 같이 나오고 있어요. 징류라고 하는 것은요. 건전지, 축전지 거기에서 나오는 전류전압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해요. 그 다음에 교류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에서 나온 우리가 일전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전기 화면은 교류, 그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칭류 이 부분부터 우리가 진도를 나가도록 합니다. 물질과 전기 이 모든 물질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.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, 원자로 되어 있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요. 양성자가 있어요. 각 물질을 따라서 양성자와 충성자 이 숫자는 틀리겠죠. 자, 모든 물질은 핵이 있는데 그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충성자로 이루어졌다. 그 다음에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전기를 띄어요. 그 다음에 이 핵 주위로 궤도를 형성하면서 이와 같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 전자들이 형성을 하고 있어요. 물론 각 물질에 따라서 이와 같은 전자의 숫자는 틀리겠죠.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. 그러면 서로 핵력이 착용을 해가지고 이탈이 되질 않겠죠. 그런데 이 외곽에 있는 이 전자들은 외력에 의해서 이탈을 쉽게 하더라.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외곽에 있는 이 전자를 뭐라고 부르느냐. 자유전자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교재 4페이지에 나오고 있어요. 다음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전화와 전기량 이와 같이 나옵니다. 이 전화 전기 에너지라는 말입니다. 한마디로 주의께 설명을 드린다면 에너지 자 에너지가 플러스 전기를 띈다 그러면 우리는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다. 이런 말이에요. 전화가 플러스 전화로 되어 있다면 그 에너지는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이 전화 전기 용어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오피지 맨 아래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이 원자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그 다음에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. 다음에 전자들은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. 이와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. 자 그러면 이 원자핵에 나오는 양성자 한 개의 전화량은 어떻게 되느냐 양성자 한 개의 전화량은 1.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룸이 됩니다. 자 영어로 쓰면 단이 어떻게 쓰느냐 쿨룸 자 이와 같이 쓸 수가 있어요. 자 그러면 양성자 한 개의 에너지 량은 그 말이죠. 10의 마이너스 19승 하니까 상당히 작죠. 어쨌든 간에 양성자 한 개의 전화량은 저와 같이 다음 중성자는 전화량이 0이고요. 다음에 전자 한 개 여기 이 전자 한 개의 전화량 마이너스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1.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룸이 됩니다. 자 전자 한 개의 전화량 다음에 이번에는 전자 한 개 질량 9.109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 됩니다. 10의 마이너스 31승 1승 그러니까 상당히 작죠. 자 그래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리를 합니다. 양성자 한 개의 전화량은 1.602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룸 다음 중성자 한 개의 전화량은 0 다음에 전자 이 전자 한 개의 전화량은 마이너스 1.601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룸 다음 전자 한 개의 질량은 9.109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 된다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. 어쨌든 시험 문제 출제는 시험 문제 출제는 문제은행식이에요. 그래서 나온 것이 또 나오니까요.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암기가 되셔야 돼요. 그래서